전라도의 한 무변이 젊어서 무과에 급제하였다. 그는 집안이 넉넉하였으므로 첫 벼슬은 누워서 떡 먹기로 쉽게 얻을 수 있으리라 자신했다. 해마다 비단옥과 말에는 선물을 가득 싣고 한양으로 올라가서는 한양 부자들과 친분을 맺고 권세있는 집안 사람들과 교제했다. 하지만 한양의 강교한 관리들에게 당하고 사기꾼들에 속아서 헛구멍만 팠을 뿐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 해 두 해 이렇게 재산을 조금씩 소모하고 넘바까지 모두 팔게 되었다. 결국 4, 5년이 지나서는 있는 재산 다 날리고 벼슬할 생각을 아예 적고 귀양해서 농사나 짓자고 마음먹었다. 그 소식을 들은 집안 사람들이 그를 꾸중하고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안타까워했다. 전 재산을 탕진하고도 알량한 벼슬 한자리도 얻지 못했으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조롱하여 늘 마음이 편치 않았다. 무변은 그런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분통이 터졌다. 그는 남은 논밭을 탈탈 털어서 돈을 마련하여 그 돈을 가지고 종과 함께 다시 한양으로 떠났다. 이번에는 반드시 벼슬을 얻으리라 다짐하고 혹여나 벼슬을 얻지 못하면 차라리 한양에서 늙어 죽을지언정 영원히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스스로 맹세했다. 그가 부지런히 걸어 충청도 경계에 이르르니 날이 저물었다. 점사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다. 그런데 하늘을 보니 한 조각 먹구름이 보이더니 순식간에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과 번개가 번갈아쳤다. 무변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멀리 수풀 사이에 집 한 채가 어렴풋이 보였다. 서둘러 말을 달려 그 집에 들어가 주인에게 비를 피하고 하루 묵고 갈 것을 청하자 주인이 흔쾌히 허락했다. 화롯불에 젖은 옷을 말리고 짐을 정리했다. 잘 차려준 저녁밥을 먹고 나서 주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밤이 깊었다. 잠자리에 들려고 일어서는데 갑자기 어딘가에서 여인이 슬피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울음소리가 너무나도 처절하고 슬픈지라 깜짝 놀라서 주인에게 물었다. 아니, 이게 무슨 여인의 울음소리인가요?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몇 해 전 여기서 한마장쯤 떨어진 곳에 한 양반 집안이 내려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노부부는 가난하여 결혼 못한 남매가 남의 집 일을 해서 겨우겨우 살림을 연명했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갑자기 노부부가 함께 죽고 아들 역시 비관하여 따라 죽으니 딸 혼자 남게 되었읍죠. 하지만 친척도 없고 재산도 없으니 시신 세구를 아직 염습하지도 못하니 아까 그 소리는 딸의 한설인 통곡 소리입니다. 아이고, 이런. 이렇게 딱 할 수가 있나. 그 말을 들은 무변은 너무나 추근한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다. 날이 밝아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집을 찾아갔다. 인적도 없고 적막하기만 하다. 그 안에 누구 계시오? 그러자 딸이 방 안에서 슬픔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리 누추한 집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지나가는 과개 기호만 소문을 듣고 잠시 들렀소이다. 이윽고 처녀가 나오더니 가볍게 목매를 했다. 무변이 보니 처녀는 비록 굶주림과 슬픔에 시달려서인지 머리는 숙대머리에 얼굴은 초췌하고 옷은 제 몸을 다 가릴 수 없을 정도로 허술했지만 근본은 수려하고 고상한 자태는 감출 수 없었다. 그래. 처자의 마음고생이 심하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들었어. 그리하여 내 그것을 무심히 지나칠 수 없어 들린 것이오. 무변은 행장 속에 갖고 있던 돈을 꺼내 종에게 주며 배와 무명, 관을 사오게 했다. 그리고 시신을 거두어 정성스럽게 염습하고서 집 뒷산에 깊이 묻어주었다. 그러고는 처녀에게 물었다. 혹시 어딘가에 친척이 있어? 처녀가 대꾸했다. 제 외가로 암흑애란 분이 어느 고울에 살고 계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자 혼자 몸으로는 그곳까지 갈 수가 없사옵니다. 그런데 오늘 선비님의 은덕으로 제 부모님과 오라버니의 시신을 매장하게 되었으니 지극한 한을 풀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어찌할 생각이요? 다른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저 하찮은 이 목숨도 죽는 일 이외에 다른 길은 없겠지요. 무변이 말했다. 그렇지 안 쓰이다, 낭자. 내가 가마를 빌려서 친척 계신 집으로 보내줄 테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오. 무변은 곧 종을 시켜 가마를 빌려왔다. 어서 타시오. 혹시 모르니 가는 곳까지 내가 호의를 해주겠소. 그녀를 가마에 태우고 무변은 그녀와 친척이 사는 고울 암흑의 집에 도착했다. 그간의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해주고는 처녀를 그 집에 맡겼다. 행랑을 살펴보니 돈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그는 말을 팔아서 돈 오륙십냥을 구했다. 그는 말도 없이 걸어서 삶 넘고 물 건너 고생고생해서 한양에 도착했다. 주막에 머무르며 전에 사귀었던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모두들 그의 빈공한 꼴을 보고는 무정히 냉대했다. 이러니 누가 힘을 써주어 표수를 주선해 주겠는가. 게다가 무변은 활 쏘는 재주가 부족하여 취재, 즉 조선시대의 인재를 뽑기 위해 시행한 과거 이외의 특별채용시험도 치를 형편이 아니었다. 또한 그를 끌어줄 연줄도 없으니 관직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는 다만 우르르 사람들을 따라가 병조 판서에게 이름만 알리고 한 차례 사정을 해보는 수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몇 회를 이렇게 보내니 모든 여비는 이미 바닥을 보였다. 다행히 먹는 것은 주막의 허드렛니를 도와주어 숨을 이어갈 수 있었지만 의복만은 얻어 입을 수가 없으니 그 행색이 말이 아니다. 낙향하고자 해도 상경할 때 성공하지 않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더욱이 돌아갈 노자돈도 마련할 수도 없었다. 이제 처지가 한심하고 진 태양난이라 죽고 싶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병조 판서를 직접 뵙고 사정을 아뢰고자 했지만 병조 판서가 늘 사정이 생겨서 얼굴조차 볼 수 없으니 낙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어느 한 날 병조 판서의 아버지 통지공이 팔순을 넘겼지만 기력이 아직도 왕성해 뒷사랑채에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다. 무변은 궁지에 몰려 돌아갈 곳도 없으니 마지막으로 그 노인과 교제할 계책을 세웠다. 그러나 사랑채에 진입하기엔 너무 엄하게 문을 지키고 있고 다니는 길이 서러웠나 하루 종일 기회를 엿보았지만 어째할 도리가 없었다. 무변은 날이 어두워져 대문 안팎으로 고요해지기를 기다렸다. 지키던 사람들이 모두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 번개같이 대문 안으로 들어가 빈 행랑채에 몸을 숨겼다. 하지만 통지공이 거쳐하는 사랑채는 더욱 깊은 곳에 있어 그곳으로 가는 문과 길조차 알아내기가 어려웠다. 사람이 모두 사라진 틈을 엿보아 몰래 살피니 새로 지은 담이 있는데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았다. 이미 저지른 일이니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다. 죽기를 각오하고 몸을 날려 담장을 뛰어넘어 들어갔다. 어두운 곳을 힐듯 보니 그것이 다행히 사랑이었다. 촛불 켜진 방안은 밝은데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 매우 적막했다. 그러더니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사람 발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때는 상경이라 달빛이 마당을 단쯤 비추고 있었다. 무변은 구석 어두운 곳에 몸을 숨기고 엎드려 살폈다. 흰 수염에 백발인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내려오더니 마당과 계단 사이를 거닐고 있었다. 무변은 그가 동지공이 틀림없다고 판단하고 후다닥 뒤 전화가 노인 앞에 엎드렸다. 노인은 떡밖에 그를 맞닥뜨려 깜짝 놀라며 물었다. 너는 뭐하는 사람인가? 무슨 까닭으로 이곳까지 왔으며? 필씨, 좀 떠두기로구나. 무변이 머리를 조아리고 말했다. 어르신, 소인은 전라도 어디에 살고 있으며 무과에 급제하였으나 아직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 김무변이라 하옵니다. 과거에 급제한 지 몇 년이 되었는데도 벼슬을 얻지 못해 수해, 한양을 오가느라 가산을 모두 탕진했습니다. 물론 부모님을 섬기고 처자식을 보살피는 것도 뜻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고향을 버리고 부모 곁을 떠난 지 벌써 몇 해가 지났습니다. 지금 당장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노잣돈도 마련할 길조차 없었습니다. 지금은 객점에서 일을 도와주며 필어먹고 있으니 그 어렵고 고달픈 사연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들어보니 대감께서 자리에 오르신 뒤로 공도를 크게 넓혀 누명을 써서 억울한 사람과 오래도록 벼슬이 오르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구제해 주셨다 들었사옵니다. 소인도 일단 사정이라도 하소연이라도 해보고죠.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문을 매우 엄하게 지키고 있으니 얼굴 한 번 배울 수가 없어 이곳에서 배회한 지가 며칠이나 되었습니다. 소인 사정이 너무도 절박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감히 담을 넘어와 몸을 드러내 보이는 일을 저질렀으니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이제 소인의 목숨은 어르신의 처분에 달려있사오니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오직 명을 기다릴 따름입니다. 노인은 무변의 하소연을 듣고 입을 다물지 못하다가 웃으며 말했다. 알겠네. 자네 내 아이를 만나보고자 왔구먼. 하지만 지금은 이미 밤이 깊었으니 나를 따라오게나. 노인이 다시 사랑방으로 들어가니 무변도 따라 들어갔다. 노인은 전부터 잠이 없어 밤이 너무 적적하고 외로운 잠이었다. 방에 무변과 함께 들어간 노인은 무변의 매력과 가문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동안 살면서 겪었던 인생살을 다 풀곤하자 노인은 종에게 술과 안주를 시켜 대접했다. 어느덧 날이 밝아오니 무변은 인사를 하고 물러나고자 했다. 어르신 종종 와서 말벗이라도 되어드리고 싶지만 출입이 무척 어려우니 쉽지 않사옵니다. 노인이 말했다. 이 사람아, 왜 가려 하는가? 나는 후미진 뒷방에 있는지라 하루 종일 곁에 사람이 없어 적막함과 외로움을 견디기 어렵다네. 이곳에 작은 방 하나가 있으니 그대가 여기에 며칠 머물면서 나와 같이 말동무가 되어주는 것은 어떠한가? 무변은 속으로는 생각대로 일이 풀려 기뻤지만 겉으로는 짐짓 불안하고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자 노인은 더 강곡히 만류하며 같이 있기를 청했다. 그날부터 무변은 그곳에서 먹고 자게 되었다. 같이 장기도 두고 말상대도 되어주었다. 병조판소가 사랑채에 올라왔을 때는 작은 방으로 피해 있게 했다. 밤낮으로 모시고 앉아서 때때로 옛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하루는 노인이 물었다. 자네는 젊어 분주하게 다녔으니 필시 겪은 일도 많고 보고 들은 것도 많을 테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네. 무변은 자기가 젊어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을 얻고자 논밭을 팔았던 일 등을 일일이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도중에 시신 세구를 묻어주고 불쌍한 처녀를 구해준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노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를 매우 가상기억이며 기특해했다. 자네, 보기보다 더 진지한 젊은이로구만 훌륭한 사람이야. 그 뒤로 더욱더 대접이 좋아졌다. 다음날 병조판소가 사랑방에 문 안을 왔다. 노인은 무변에게 더 이상 숨지 말고 병조판소를 만나보라고 했다. 그리하여 겨우 만나게 된 무변과 병조판소 노인은 무변의 근본과 시신을 묻어준 이를 상세히 아들인 병조판소에게 얘기해 주었다. 그러자 깜짝 놀란 병조판소가 갑자기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요사이 내가 몸이 좀 바빠서 손님을 만나기가 조금 어려웠네. 이해하시게. 매번 문 앞에서 기다리게 할 뿐 품은 뜻을 말할 기회를 주지 못했으니 참으로 불안했겠구만. 그대를 오늘 처음 만났으나 우린 구면과 다름없으니 편하게 나를 대하기나. 구면이라는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니 어찌 대감을 버릇없이 편하게 대할 수 있겠사옵니까. 무변은 황성에서 감히 그럴 수 없다고 했다. 며칠 뒤 노인이 무변에게 말했다. 여보게 나를 따라오게나 같이 갈 곳이 있네. 그러며 안채 긴 마루를 지나 큰 방에 도착했다. 잠시 기다리게나 자네가 만나면 반가운 사람이 올걸세. 그때 여정이 문을 열고 말했다. 대간마님 주인마님이 나오십니다. 무변은 놀라움과 당혹감에 황급히 일어나 뒤로 멈침멈칫 물러나려 하니 노인이 말했다. 여보게 놀라지 말고 편안히 앉아 있겠나. 무변은 더욱 당황했다. 손을 마주잡고 머리를 숙어린 채 몸을 웅크리고 꿇어 앉아 있을 뿐이었다. 잠시 후 단아한 모습의 부인이 방으로 들어오더니 노인에게 절을 하고 무변에게도 절을 올렸다. 갑작스런 마님의 절에 무변은 더욱더 황공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나 맞절을 했을 뿐 감히 눈을 돌려 쳐다볼 수도 없었다. 부인이 조용히 말했다. 어서 고개를 드시지요. 선비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무변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전혀 모르는 얼굴이다. 저 같은 것이 어찌 지체 높으신 마님을 알겠사옵니까? 마님은 빙긋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다. 선비님은 아무년 아무 군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시는지요. 그때 선비님의 은덕을 입어 부모님과 오라버니의 시신을 안장할 수 있었고 소녀의 몸도 선처를 얻었으니 그 같은 깊은 은혜를 제 마음에 늘 새겨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나이가 어리고 마음이 조급해 생각이 두루 미치지 못했습니다. 선비님의 거주지와 성함을 알아두지 못한 것이지요. 지금까지 자나깨나 선비님께 보답하고픈 마음 간절했으나 계신 곳과 성함을 알 수 없으니 은혜를 갚을 기회가 없어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늘이 도우셨는지 이처럼 기이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은혜에 보답하려는 소원이 조금이나마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이제야 비로소 마음의 짐이 가벼워질 듯 하옵니다. 무변은 그제서야 비로소 내막을 알게 되었다. 지금 병조판서 마님이 그때 그가 도와준 처녀였던 것이다. 당시 병조판서는 아내를 잃고 몇 해가 지난 뒤 호남에서 아내를 새로 맞았는데 바로 그 처녀였던 것이다. 처녀는 시집 오고 나서도 늘 남편과 집안 어른들에게 그 일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 보답할 길이 없음을 매번 한스러워 했던 것이다. 시아버지인 봉지공과 병조판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의기에 감동하던 차였는데 그때 그때 마침 무변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으니 세상에 이런 기이한 우연이 있을까 하며 모두 놀랬던 것이다. 당장 그 일을 부인에게 전하니 부인은 벗어빨로 나와서 절을 한 것이다. 선비님 이제부터 제 생명의 은인이나 갔사옵니다. 아버님과 남편도 감동하여 선비님을 극진히 모시라고 분부하였사옵니다. 부디 이제부터는 저희 집안 어른처럼 편히 모시겠사오니 거절치 말아주시옵소서. 무변은 허벅지를 꼬집었다. 구미안이었다. 그러고는 병조판서는 자기 담장을 사이에 두고 무변이 몸을 큰 집 한 채를 사들였다. 그리고 무변으로 하여금 호남에서 가족들을 데려와 한 집에서 살게 했다. 평생 살아갈 수 있는 돈과 노미도 모두 마련해 주었다. 마침내 병조판서는 그를 임금께 추천하여 선정관을 제수했다. 병조판서도 이 이야기를 조정의 제상들과 임금께 아래니 모두 감탄하고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 뒤 모두 무변과 가까이 하고 친하게 지내니 차차 승진해 표슬이 아장에까지 이르렀다. 그도 노인과 병조판서를 친가족처럼 모시며 정성을 다하며 해로 해로 했다. 한다. 어떤 시골에 정력이 매우 강한 부부가 살았다. 따뜻한 늦은 봄날 하루는 이 부부가 함께 부인의 친정에 가면서 작은 산등성이를 넘어 호젓한 산길을 걷고 있었다. 이때 부부는 약속이나 한뜻 산속의 경치에 도취되면서 정을 나누고 싶은 욕정이 치솟아 올랐다. 곧 남편이 부인을 돌아보고 말했다. 여보 우리 여기 이체온 경치를 그냥 지나치기가 아까우니 숲속 하늘 아래에서 몸을 한번 풀고 가면 어떻겠소? 이 말의 아내도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을 껴안으면서 여보 당신은 어찌 제 마음과 그리도 꼭 같습니까? 정말 우리는 천생연분 인가 봐요. 하고 맞장구를 치며 좋아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깊숙한 숲속 한적한 곳에 이르러 넓은 바위 위로 올라갔다. 부부가 모두 옷을 벗고 따뜻한 햇볕을 받으며 정을 나누는데 보통 때 방안에서보다는 몇 갑절 더 정감이 솟아올랐다. 특히 아내는 낡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느끼는 그 감미로움에 정신을 잃은 듯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꿈속을 헤매는 모습이었다. 긴 시간 동안에 애정행사가 끝나고 나니 두 사람의 사랑의 물도 보통 때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나와 물건들이 온통 흥건하게 젖어있었다. 이때 남편이 말했다. 당신은 어쩐지 몰라도 내 기분은 아직 좀 덜 풀렸으니 우리의 이 젖은 연장들을 햇볕에 내놓고 말린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강렬하게 몸을 맞대 즐기고 싶은데 당신은 어떻소? 이렇게 제의하니 아내는 남편보다 더 좋아하면서 그렇게 하자고 했다. 그래서 부부는 다리를 벌리고 반드시 누워 각기 연장들을 햇볕에 쪼여 말리고 있었다. 잠시 후 아내는 고조된 정감이 식는 것이 싫어서 얼른 다시 결합하고 싶은 마음에 남편에게 말을 던졌다. 여보 내 것은 벌써 다 말랐는데요. 지금 다시 행사를 시작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 말에 남편은 손을 내줘오면서 자기의 물건은 아직 덜 말랐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에 아내는 이상하다는 듯이 이렇게 물었다. 아니 여보 오목하고 깊숙한 내 것이 다 말랐는데 튀어나와 노출된 당신 것이 아직 덜 말랐다고 하니 이상하지 않소? 왜 덜 말랐지요? 응 그것 말 당신 이것은 두 쪽으로 쪼개서 말리니까 속이 말랐지만 내 물건은 쪼개면 못 쓰게 되니까 통째로 그냥 말리니 당연히 당신 것보다야 늦게 마르지요. 남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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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하니 아내는 그 딱딱한 것을 통째로 어느 세월에 속까지 말리느냐고 하며 투덜댔다. 이에 남편은 허허 웃고는 아내를 당기며 다시 시작했다. 충청도 한 동네에 이수천이라는 선비가 살았다. 그의 친지 중에 풍수지리를 잘 아는 박생원 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몹시 가난해서 오랫동안 이수천에게 의지해 생계를 이어왔다. 어느 한 날 이수천 선비가 병이 들어 곧 죽을 지경에 이르자 아들들에게 말했다. 내가 죽고 나서 박생원을 찾아가 외자리를 구해달라 하면 반드시 나를 위해 좋은 명당을 골라줄 게다. 그는 그렇게 유언을 마치고 죽었다. 성복하는 날 형제 셋이 의논했다. 아버지가 남기신 말씀이 그와 같으니 가서 간청해보자. 마상재인 장남이 말과 안장을 갖춰 박생원에게 갔다. 아버지가 남긴 말씀을 전하고는 함께 가서 외자리를 구해주길 정했다. 박생원은 평소 사귀어온 정분을 이야기하며 말했다. 이렇게 이렇게 와서 따로 청하지 않더라도 내 이미 자네 아버지 초상 소식을 들었네. 어찌 내가 맷자리를 구해주지 않을 수 있겠나. 그러나 오늘은 내 사정이 있어 몸을 일으킬 수가 없으니 내일 내가 혼자 가보겠네. 마상재는 고맙다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아침부터 눈이 빠지게 기다렸으나 밤이 되도록 그는 오지 않았다. 다음날 동생을 시켜서 가보게 하니 박생원은 어제와 같은 말을 했다. 내일은 반드시 가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허탕치고 돌아와서 다음날을 기다렸다. 그러나 또 박생원은 오지 않았다. 역시 또 다음날 막내 동생이 가서 청하니 박생원은 오겠다 말만 하고 전날과 같이 끝내 오지 않았다. 이에 삼형제는 분통을 터뜨리고 욕설을 하며 말했다. 그 사람의 뼈는 그의 아버지가 만들어주었지만 살은 우리 집에서 붙여준 것이다. 천하의 이처럼 의리없고 막돼 먹은 인간이 어디 있겠느냐. 이제는 더 이상 그에게 청하지 말자. 다른 풍수지리에 해박한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부탁해보자 이랬구나. 이제 박생원 그를 믿을 수 없으니 사람을 구하는 길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겠다. 에이 천하의 배음망덕한 말종 같으니라고 하며 형제들은 붕괴하였다. 그 형제 집에는 나이가 겨우 열 대여섯 살 정도 된 종이 하나 있었다. 성품이 어리석고 개울러 그에게는 어떤 일도 맡기지 않았다. 아침 저녁으로 주인이 먹고 남은 밥을 먹고 의복도 변변치 않아 추우나 더우나 늘 한가지만 잊고 다녔다. 그는 집에서 태물이나 마찬가지이기에 터처할 방도 없어 늘 부뚜막 옆에서 잠을 잤다. 워낙 남루하고 혐오스러워 사람들이 사람으로 쳐주지도 않았다. 때마침 마루 아래에 있다가 주인 형제들이 박세원 욕하는 말을 듣고는 느닷없이 자청하며 말했다. 소인 아뢰옥기 황성하오나 제가 가서 모셔올갑시오. 그러자 맏형이 보럭 화를 내며 크게 꾸짖었다. 지금 어디 상전을 우롱하려 그러느냐 우리 세 사람이 연이어 가서 간곡히 청해도 오지 않은 사람인데 내까지 깨 어찌 청해서 오게 할 수 있단 말이냐 여봐라 걔 누구 없느냐 이놈을 당장 물러가게 하라 그러자 다른 종이 와서 그를 쫓아내니 그 종이 끈질기게 말했다. 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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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인이 소인이 가면 반드시 청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맡겨만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니 막내 동생이 말했다. 형님 저놈이 가서 청을 한다면 박생원도 저런 종을 보냈다고 그리 유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삼아 보내서 결과를 살펴본다 해서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그러자 형들도 고개를 끄덕이더니 허락했다. 종은 늘 작은 새를 갈아 뾰족한 칼을 만들어서는 항상 주머니 속에 놓고 다녔다. 나리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형제들은 반신반의 하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종은 안장을 올린 말을 긁어서 떠났다. 박생원 집 문에다 말을 메어두고 문 안으로 들어가 불렀다. 생원님 계십니까? 어디서 왔는가? 이수천 대감댁에서 왔읍죠. 박생원이 그 말을 듣고 종놈 생김새를 살펴보니 예전 이수천 선비댁에서 익히 오던 종이었다. 이어서 물었다. 무엇 때문에 왔는가? 생원님께 묘지를 구해주십사 청을 하러 왔읍죠. 박생원이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어찌 내 주인이 안 오고 내가 와서 나에게 청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물에 안 지고 난 절대 갈 수 없다. 그러자 종이 계단 위로 올라가서 다시 한 번 청했다. 생원님 제발 가십시다. 그러자 박생원이 더욱 심하게 욕을 했다. 조우이 가자고 거듭 청하다가 갑자기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또 여러 차례 청을 했다. 그래도 박생원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자 종이 돌연 앞으로 나아가 박생원을 발로 차 넘어뜨렸다. 가슴 파게 걸터 한다서는 왼손으로 박생원의 목을 누르고 오른손으로는 주머니 칼을 꺼내 찌르는 신용을 하며 크게 소리쳤다. 내 아무리 어리석은 종놈이지만 어려서부터 보아왔소이다. 생원님의 살가죽과 뼈는 부모가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살은 모두 우리 이수천 주인님이 붙여준 것 아닙니까? 배엄망덕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죽여도 아까울 것 없습니다. 박생원은 어떻게든 일어나 보려 했지만 워낙 산만한 종놈이 누르는지라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는 몹시 두렵고 겁이 나서 비굴하게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알겠네. 자네 정성이 이와 같으니 더 이상 내 어찌 안 가보겠는가? 앞장서게 종이 씩씩거리며 일어나 칼을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러고는 말을 끌고 와서 어서 가자고 했다. 박생원은 마지못해 말에 올랐다. 한참 부지런히 산길을 가고 있는데 장사 지내는 사람이 보였다. 종이 박생원에게 물었다. 저 묘지는 어떻습니까? 그냥 쓸만하구나. 그러자 종이 화를 내며 말했다. 생원님은 정말 풍수를 알기는 합니까요? 지금 저 자리는 맷자리로는 비록 좋지만 지금 조상의 묘 윗자리에 자손의 묘를 쓰고 있으니 흉악이 그지없지 않습니까? 어찌 저걸 보고도 가서 그걸 말해주지 않습니까? 생원이 깜짝 놀라며 물었다. 아니 내가 그걸 어찌 하는가? 그러자 종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더니 말했다. 일단 보면 알 수 있습니다요? 장내는 집안의 큰일이니 가서 부류를 깨우쳐준다면 그 또한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고는 말을 몰아 그 사람들에게 향했다. 박생원은 언제 또 종놈이 발작할지 몰라 겁을 먹고 마지못해 그들에게 다가가 상주에게 조문을 했다. 하지만 이미 장례가 진행되는 도중이므로 조상의 묘 몇자리에 자선의 묘를 쓰고 있다는 말만은 참아하기가 어려웠다. 옆에 있던 종이 어서 말을 하라고 계속 체건했다. 그때는 이미 천해를 벌써 절반이나 쌓고 있었다. 천해란 관위에 석회로 덮는 것을 말한다. 박생원이 종놈의 협박에 하는 수 없이 말을 해주니 상주는 크게 놀라며 반신반의 했다. 이왕 말한 거 박생원이 더욱더 힘주어 말하니 그제야 함께 무덤 조성지로 가서 석회를 걷어내고 횡대 즉 관위를 덮은 것을 열어보았다. 과연 위아래가 거꾸로 되어 있었다. 깜짝 놀란 상주는 즉시 다른 금종을 내려 새 무덤 구덩이를 파서 장사진에게 했다. 박생원이 떠나려 하니 상주가 은덕에 은덕에 크게 감사하며 보답 하고 싶다며 한사코 붙잡았다. 박생원은 종놈의 눈치를 힐끗 보더니 갈 길이 매우 바빠 머물 수 없다며 거절하고 하산했다. 조금 지체는 되었지만 집에서 심리쯤 떨어진 곳에 이르러서 종이 물었다. 박생원은 도착하여 들어가 서럽게 고굴하고는 종의 말에 따라 연못 안 섬을 묘지로 정했다. 상주들은 그가 온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아니 우리가 그토록 청했을 때는 안 오더니 저 종놈과 같이 오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여하튼 지금은 장례 치르는 일이 우선이니 나중에 묻기로 하고 박생원을 따랐다. 박생원은 마음속으로는 무척 당황하고 겁도 나서 종을 데리고 병풍이 쳐진 곳으로 가서 둘이 소군대며 말했다. 내 말에 따라 연못 가운데에다 장지를 정하긴 하겠지만 연못 물이 저같이 많은데 어찌 장사 지낼 수 있겠는가? 종이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생원님 그럼 어디가 좋겠습니까? 음 내가 보기엔 저 연못 좋겠습니다. 예? 저 연못 이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자 박생원이 종을 보자 종이 눈치를 보냈다. 내 말대로 하시오. 모두 미친 짓이라며 한숨을 내쉬었지만 아버지의 유언인이 우선 그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드디어 장사 치를 날을 정했다. 장사 치를 날이 다가오자 박생원은 걱정이 되어 한밤중에 몰래 나가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연못이 물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다. 박생원은 깜짝 놀라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고? 하여 종을 찾으니 그는 보이지 않았다. 다음날 많은 사람들이 연못에 물이 없는 걸 보고 모두 놀랬지만 종은 혼자 씨 웃었다. 마침내 연못가를 깎고 메워서 평지로 만드니 그 형세가 과연 좋아졌다. 무사히 하관을 마친 날밤에 종이 박생원에게 말했다. 주인댁에서 반드시 생원님께 후한 패백을 줄 것인데 일절 받지 말고 대신 나를 달라고 총에서 데리고 가십시오. 다음날 형제들은 과연 선물을 후하게 주었지만 박생원은 모두 받지 않고 그 종을 달라고 했다. 주인은 일도 하지 않는 종을 처리하기 어려웠는데 마침 그 말을 듣고는 기꺼이 허락했다. 이리하여 박생원은 종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 종이 말했다. 이제부터 남에게 장지를 정해줄 때는 반드시 나와 함께 가십시오. 내가 말을 채찍질하다 갑자기 발을 멈추게 하는 곳에 무덤 자리를 정하도록 하십시오. 박생원은 이미 그의 능력을 경험한 지라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다. 과연 가는 곳마다 종의 말대로 하니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복이 찾아왔다. 그로 인해 수입이 많아져 십년이 지나서는 큰 부자가 되었다. 하루는 종이 갑작스럽게 박생원에게 작별을 고했다. 아니 이놈아 갑자기 어디로 간다 하느냐 내가 우리 집에 온지 십년이나 되었다. 그간 정이 매우 두터워지고 살만하니 오늘 이렇게 이유도 말하지 않고 떠나간다니 무슨 까닭이냐 나에게 서운한 것이라도 있느냐 종이 말했다. 아닙니다요. 지금은 갈 곳이 있어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요. 하지만 생원님이 죽기 전에 다시 와서 장지를 정해드리겠습니다요. 그러고는 작별하고 떠났다. 어느덧 오랜 세월이 흘러 생원이 오늘 내일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생원님 계십니까요? 그 종이 다시 왔다. 생원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듯 싶어 장지를 정해드리러 왔습니다요. 아니 어째 지내다 이제 왔노 생원님 그건 묻지 마시고 잠시 저와 같이 가실 곳이 있습니다요. 종은 생원을 부축해서 멀지 않은 산으로 갔다. 사방에 산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쪽은 청룡 주산에서 왼쪽으로 갈라져나간 산맥이 되고 저쪽은 백호 주산에서 오른쪽으로 뻗어나간 산맥이 됩니다. 저곳은 안산 집터나 맷자리 맞은편에 있는 산이 되니 모 방향으로 좌향집터나 맷자리 등을 등진 쪼개서 앞으로 바라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으십시오. 이곳에 맷자리를 쓰면 어떻게 되는가? 아들 셋이 나올 자리인데 틀림없이 모두 대단히 귀하게 될 것입니다. 또 앞산에 한 곳을 정해 부인의 묘지로 상깨하며 말했다. 이곳에 맷자리를 쓰시면 큰상을 받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또 훌쩍 떠나갔다. 박생원 집에는 효신 가득한 나이 어린 여종이 있었다. 여종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권적 즉 좋은 묘지를 구할 때까지 임시로 장사를 지내는 것만 해두었다. 여러 해 동안 재물을 모아서는 어릴 적 보았던 그 종이 오기를 기다려 명당을 얻으려는 생각에서였다. 주인과 종이 뇌자리를 잡으려고 산을 살피러 갈 때 여종은 남을 광주리를 들고 몰래 뒤따라가서 수풀 사이에 숨어 종이 가리키는 곳들을 꼼꼼히 기억해두었다. 그러고 나서 얼른 다른 곳에 사는 친척 서너 사람을 불러와 준비해둔 돈 오십량을 주고 석회와 식량을 급히 마련해오게 했다. 그리고는 얼른 어머니의 시신을 무덤에서 파내 종이 점쳐준 곳에다 이장하고는 즉시 도망쳐버렸다. 야심이 많았던 여종은 자기가 노비이기에 귀한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 반드시 양반집에서 배우자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어떤 곳에 가서 부탁하여 남의 집 살이를 했다. 여종은 정말 몸을 사리지 않고 그 집을 위해 충성을 다하였다. 이에 감동한 주인이 나이찬 그녀를 시집 보내고자 하니 그녀가 꿇어앉아 말했다. 마님 사실은 제가 비록 지금은 천하나 본디 양반의 자손이옵니다. 상민과는 혼이 날 수 없습니다. 양반 가문에 시집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때마침 이웃에 향반이라 하여 시골에 살면서 여러 대 동안 벼슬을 못하던 양반인 홍총각이 나이 30이 되어도 장가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주인이 홍총각에게 말했다. 자네 총각 귀신으로 늙어 죽을 수 없지 않은가? 나에게 수양딸이 있는데 어찌 한번 만나보겠나? 이리하여 여정과 짝을 지어주었다. 여정이 혼례를 치르고 아들 셋을 낳자 남편 홍에게 서울로 올라가서 살자고 했다. 홍이 물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서울에서 어떻게 살아간단 말이오? 그렇긴 해도 하늘은 녹 없는 사람을 낳지 않는 법이니 생계를 꾸려갈 길이야 어찌 없겠습니까? 그리하여 마침내 가족을 모두 이끌고 상경해 온갖 일을 다하면서 아이들을 공부시키며 생계를 꾸려갔다. 어느덧 이십여 년이 지나 세 명의 아들이 장성하여 차례로 모두 과거에 급제해 집안이 명문 대가가 되었다. 어느날 밤이 깊어지자 어머니는 종들을 모두 물러나게 하고 세 아들을 불러서 집안 내력을 일러주었다. 얘들아 사실은 내가 모처 박생원댁의 종이었단다. 너희가 모두 귀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이러해서 결국은 옛 주인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사람의 은혜를 잇는 것은 개나 짐승 인과도 같으니 너희들도 그 은혜를 가슴속에 꼭 담아두고 살아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날 밤 마침 좀도둑이 집안에 들어와 주인이 잠들기를 기다리며 창밖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여인이 하는 말을 듣고서 도둑은 생각했다. 자잘한 물건을 훔쳐가는 것보다 차라리 옛 주인 집에 가서 알리는 게 낫겠다. 추노를 하게 하여 소득의 절반을 얻어먹자. 여기서 추노란 도망간 노비를 잡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드디어 도둑은 박생원 집을 찾아가서 아들들과 부인에게 일일이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박생원의 아들은 그 말에 따라 여정의 집을 찾아가서는 친척이라 둘러대고 그 집 주인 어머니 뱃길을 정했다. 그녀는 첫눈에 박생원의 아들임을 알아보았다. 갑작스레 그들이 와서 매우 깜짝 놀랬다. 지금은 명문대가의 안방만 이미긴 하나 아직도 그들에게는 여정에 불과했다. 그녀는 심지어 기뻐하는 채하며 곧바로 불러 말했다. 우리 오라버니 그동안 어디 계시다가 이제 오시는 겁니까? 나며 둘러대고 그들에게 후하게 대접하고 아들들을 불러서 저를 올리도록 했다. 그리고 며칠 그 집에 머물게 하고 많은 돈을 주어 보냈다. 애당초 박생원이 죽으면 처음 종이 점지해 준 것에다 매장하려 했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매장을 하고 봉분을 우뚝 세워놓았기에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위해 점지해 준 압산에다 장사를 지낸 것이었다. 종의 말대로 여정은 훌륭한 자식 셋을 낳아 모두 귀하게 되었으며 또한 그 아들들은 압산의 아버지를 모셔 커다란 복과 선물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런데 풍수지리에 밝았던 그 종은 대체 누구인가 조선시대 유명한 풍수지리 지관 박대창 이었다. 한 신혼부부가 열심히 농사를 짓고 살았다. 농사철이라 매일 힘든 틀일 때문에 부부의 잠자리 기쁨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그날도 부부가 함께 들에 나가 일을 하는데 갑자기 낮에 소나기가 쏟아져 일을 중단하고 집으로 달려왔다. 집에 도착하니 부부는 옷이 다 젖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같았다. 그래서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고 아내는 부엌으로 들어가 비에 젖은 저고리를 벗어 아궁이 앞에 펼쳐들고 앉아서 말리고 있었다. 이때 남편이 방에서 나와 구옥 쪽을 바라보니 아내의 드러난 속살과 가슴이 너무나 예뻐 보였다. 게다가 비를 맞아 흥뽑 젖어 늘어뜨려진 머리칼은 한층 더 남자의 춘정을 자극했다. 어이 마누라 잠깐 이리와 보드라고 얼른 남편은 아내를 불러 팔을 끌어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남편은 정말 모처럼 불지펴진 열정을 주체하기 어려워 급히 서둘러 아내를 껴안아 눕히고 치마와 바지끈을 풀어 헤쳐 조급하게 자기의 연장을 접속시켰다. 하지만 미처 마음의 준비가 덜 된 아내는 한낮의 행사에 조금은 익숙하지 못해 당황해 하면서도 남편이 하는 대로 따르면서 될 수 있는 대로 기분을 맞춰보려고 애쓰며 입을 열었다. 여보 기분이 나쁘진 않지만 벌거운 대낮에 옷을 벗고 누워 숨을 몰아쉬고 하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은 남편도 역시 약간 부끄러운 기색이 있었지만 씩 웃으며 말을 받았다. 마누라 한낮에 이렇게 즐거운 행사를 하면 뒷밭에 심어놓은 콩이 많이 열리고 충실해져 수확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더구만 남편은 이런 농담을 하면서 아내의 몸을 껴안아 허리에 힘을 주어 밀며 행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막상 시작하고 보니 밝은 대낮이어서 그욱한 분위기가 아니었고 또 평상시 낮 행사에 익숙하지 못한 데다가 틀일에 지쳐 있어서 남편은 제대로 꼭대기까지 끌어올리지도 못하고 밋밋한 상태로 마무리도 제대로 쏟지 못하고 내려왔다. 그런데 아내는 그게 아니었다. 남편과는 달리 한낮이라는 새로운 분위기와 함께 오랜만에 맨몸 접촉에 정감이 매우 고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처럼 적극적인 남편의 행동에 가슴 떨리는 기대를 품고 호응했는데 남편의 형편없는 부실한 작업에 정감의 꼭대기는 터녕 산 언저리를 헤매다가 맥없이 돌아온 꼴이 되어서 기대했던 기분을 완전히 잡쳐 크게 실망했다. 아나니만 못했다. 아내는 무엇을 잃은 것 같은 허전함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면서 체념과 서운함이 뒤범벅이 되어 남편에게 힘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원망했다. 여보 대낮에 이렇게 하면 뒷밭에 심은 콩이 많이 열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콩이 아무리 많이 열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남북의 창고에 콩깍지를 거두어다 쌓아놓고는 그것을 타작해 다 털기도 전에 중도에서 타작을 중단하면 어떻게 콩 수확을 합니까? 동쪽 집과 서쪽 집에서 빌려 먹은 콩이 얼마인데 이렇게 타작을 도중에 중단하니 빚진 콩을 무얼로 다 갚는단 말입니까? 참으로 야속합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니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무한한 듯 먼 하늘만 바라보더라 신